우리 한국의 천연기념돌 53호 진도견 황후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견 황후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세요. 자,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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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안은요. 노위치 페이안의 변경인데 제가 조금 이따 이 상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안의 퍼그 비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퍼그에게도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 있는 내 중에서 퍼그, 내 마지막에는 퍼그 전에 서 있는 게 노루이치라는 견적입니다. 노루이치라는 견적입니다. 노루이치라는 견적입니다. 똑같은 견적인 후주부도 있어요. 노루이치때리아가 있고요. 노포테리아가 있습니다. 노포테리아는요. 귀가 서진 않았고요. 노루이치때리아는 이렇게 귀가 서 있습니다. 이 작지만 테리아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성격이 1과 돌코스에 안 가는 얘기죠. 그래서 저쪽만 계가 구매들에 가서 여운구자국, 여운구자국, 노포끼, 북시, 이렇게 다 참고 구매들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견적이고요. 영국에 역시 원산되는 영국이 테리아자 말투감은 95% 이상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국에서 영국의 최고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이죠? 아옥스포드 대학입니까? 맞습니까? 하반입니까? 옥스포드입니까? 옥스포드 학교에서 정원을 키우지 않으면 그 학교 학생으로 치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일에 자, 여러분 귀가 죽어있는게는 폭삭거덕하는 고풍풍이라고요. 귀가 서있는게 노루이치때리아 저 한국의 직구결입니다. 이제 요거로써 제가 해설은 고감하겠습니다. 고감하여 고감호 UP 고감 Moses 스포츠를 맞추게 하면요, 그룹을 따지면 굳이 이 스포츠를 부르겠데요. 우리 애기하는 회사가 한국의 정폭력을 보존하자 해서 한국 경험으로 별도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많았고, 미국 따라면서 전략한 워킹그룹의 스포츠입니다.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대각관에서 살아던 오바마. 여기 있는 곳이야. 기독계사의 그 변동이에요. 워킹그룹의 스포츠의 국합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오우! 비쇼프의 대학교의 많은 강렬에 맞춰서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루이치 테리아. 노루이치 테리아. 이 날 다 지지 않는 몇 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루피스피에게도 여러분, 많은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올라왔죠. 퍼그룹, 이건 포이 그룹의 수능이에요. 포이 그룹을 하고 퍼그룹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포이 그룹의 장관이 아니구나. 저희가 포이 그룹 중에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최애 그룹 중에는 첫 장, 강락 견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애 그룹의 장관이 되고요. 성격들이 오픈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 퍼그룹에게도 많은 경쟁의 수능이고요. 자, KPC 오픈클래스 BIS전에는 시상은 오늘 대장실 유병주 대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별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되면 골든판이어야 하는게 맞죠? 저게 진짜 좋다. 아주 재미있어. 자, 리저리라도 뽑으실겁니까? 예, 모젯은 오늘 대장님이신 유병주 대장님께서 직접 모젯을 수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 노이치 캐리아! 예, 노이치 캐리아! 네, 노이치 캐리아! 예, 노이치 캐리아! 네, 노이치 캐리아! 그 다음에 오늘의 최종 KPC 오픈클래스 BIS전에는 안녕하세요. 우상입니다. 이곳은 투건, 지 ranch Queens. 여러분, adversarial Jacob입니다. 소식표 conscient, 이곳에 있습니다, 수술iones guru 감사합니다.